음악 흘러내린 토살량이 워낙 많아 치워도 치워도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 하루 전면 통제됐던 이곳 남부순환로의 통행재개는 따라서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토사가 유출돼 허리가 흉물스럽게 뚝 끊긴 우면산 자락 앞으로는 토사를 실어 나르는 대형 트럭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포크레인 등 중장비 수십 대가 예술의 정당 부분 남부순환로 2km 일대 복구작업에 투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면산 현장 일대에는 서울시와 서초구 소방당국과 군부대 등에서 복구인력 1,500여 명이 동원돼 각종 복구작업과 구조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복구작업은 오늘 자정을 넘겨 철야로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서울시는 내일 아침 이곳 남부순환로 출근길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녁 퇴근길이나 밤늦은 귀갓길에도 남부순환로 통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특공대에서 건물을 새로 지었기 때문에 물이 금주로 내려오니까 대대로 하수가 있어서 정비를 고쳐라 하수가 있긴 있어요 하수가 길이 있는데 거기 죽어있어요 그때 죽어있고 물이 안 내려온다 이거야 안 내려오긴 왜 안 내려오는 물을 위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안 내려오다 그 하수로 도매에 하수가 있으면 물을 다 죽어있는데 그럼 복구식을 하니 예 복구식이 있습니까 몇 번 가보다 복구 안식을 하니 이번엔 어제 복구식 어제 그렇군요 were odcink 오늘은 뭐 더omma 비벼 이번엔